안녕하세요. 생명과를 가르치는 한종철 선생님입니다. 고2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편하게 말을 놓을게. 먼저 이 영상은 고3 6평 대비와 고2 6평 대비를 구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기 때문에 고2 수험생 여러분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는 거야.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이 5월달이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직후일 거거든. 중간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6월 모의고사에 치러지는 시험의 시험 범위와 많이 중첩이 돼. 그래서 그런 점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학습 방향을 잘 잡은 될 것 같아. 사실 고2 때 내신 대비든 모의고사 대비든 전범위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끄트머리 시험이 아닌 이상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벼락치게 한다는 느낌으로 시험을 볼 가능성이 높아. 쌤도 고2 때 그랬었던 것 같아. 쌤이 고2 학생들한테 고2 때 탐구를 잘 해놓으면 고3 때 수능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피부에 와닿을까? 입장밖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 일단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인 것 같냐면 내가 고2를 거쳐가면서 모의고사를 보든 내신을 보든 생명과학을 시험을 한두 번이라도 잘 봤으면 그것이 일종의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일단 시험을 잘 봐야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잖아. 인생 단순하지 뭐. PD님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 같지 않아? 난 난 그럴 것 같아.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서 그 과목을 선택한다? 그건 진짜 신기한 거야. 어떤 과목을 좋아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지.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거나 아니면 그 과목을 우연히 시험을 잘 보았던 좋은 기억들, 그 기억들이 결국은 나중에 수능 과목으로 선택할 때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 고의 6월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를 확인해 보면 1단원, 2단원, 3단원의 자극의 전달, 이게 뉴런 나오는데야. 신경계, 중추신경, 말초신경 나오는 거고 이 자극의 전달만 막전이 계산하고 그런 거지. 그리고 항상성 유지 여기까지거든. 그 뒤쪽이 면역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건 아직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갔고 여기까지야 지금. 6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1단원, 2단원은 워낙 쉬운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아마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 어느 정도 습득이 되어 있을 것 같아. 큰 부담이 없고. 3단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섞여 있거든. 암기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나름 어떤 자료를 해석한다는 느낌의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건 총 3단계로 여러분들이 5월달 한 달 동안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한 게 이거야. 첫 번째 스텝 1은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정리한 것으로 개념을 복습하는 건 나는 요즘 스타일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워낙 바빠서 학생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동할 때나 독서실이나 어떤 시간이든 간에 개념 강의를 갖고 복습하고 정리하는 게 훨씬 진도가 더 빨리 나갈 것 같아. 개념을 강의로써. 그래서 본인이 좀 자세한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쌤과 같은 강사의 기본 개념 강의를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쌤 강의를 예를 들어 볼게. 쌤 강의를 꼭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들으면 좋고. 들으면 선생님 당연히 감사하고 좋지. 그리고 쌤이 뭐 이런 캐스트를 찍는 것 자체가 쌤 강의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일종의 좀 이런 그런 그런 거 아니겠어. 쌤 강의를 들자면 쌤이 개념 강좌는 완자 강의가 있고 철투철미 개념 완성이 있고 그리고 5월달에 촬영하는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이 있어. 완자는 고1 고2 대상으로 한 내신 강좌라 진짜 진짜 기초적인 것부터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본인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개념을 알아. 라고 하면 완자를 들었던 친구 중에 철철 개념을 들어봐. 배속을 살짝 높여서 쌤이 강의할 땐 말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이거든. 생각하면서 들으라고. 근데 나는 철철 개념도 들었고 완자든 철철 개념이든 좀 이미 개념을 어느 정도 끝내서 그냥 정리용으로 빠르게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쌤이 5월 3일부터 촬영하기 시작하는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 강좌가 있어. 그거 진짜 압축해서 엑기스만 기본기 쫙 빼고 핵심적인 것만 딱딱 강의하는 스피드 개념 강좌거든. 그걸 활용해서라도 개념 강의로서 복습 및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스텝 2는 기출 문제, 다양한 변형 문제를 사실 고2들은 풀어볼 필요가 없어. 사실. 워낙 모의고사가 쉽게 나오는 편이거든. 그래서 기존에 나와있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으로 모의고사 대비가 충분해. 쌤이 봤을 땐. 그래서 쌤의 교재 중에 MDGC라는 교재가 있어요. MDGC. 그래서 MDGC라는 기출 문제집, 모든 기출이라는 뜻이거든. MDGC, 모든 기출 문제집에 가장 풍부하게 기출 문제가 들어있어. 시중 기출 문제집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쌤이 생각했을 땐. 뭐 풀이는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그래서 그걸 풀어보는 거야. 시험 범위까지를.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해. 여기까지만 해도 아마 1등급이나 만점이 나올 거야. 근데 스텝 3까지 해볼 수 있는 친구들 해봐. 올해 고3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을 시험 범위까지, 시험 범위는 항상성 유지까지다. 여기까지를 한번 풀어보고 가면 6월 모의고사 대비는 거의 완벽한 거야. 고2. 그럼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에서 만약 1등급이나 만점이 나오면 아, 그 쾌감은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것 같은데? 내색은 안 하겠지만 주변에. 그 좋은 느낌으로 차후에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생명과학이 유전이라는 파트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모든 과목은 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어? 그치? 근데 내가 어떤 이러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좋은 계기로 좋은 기억을 갖게 됐어. 그러면 아무리 유전이 어려워도 사람이 만든 건데 할 수 있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 그걸 동기부에서 고2 때 유전 파트를 좀 더 관심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는 거지. 쌤이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이번 6월 모의고사 고2 수험생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